오늘의 메뉴는 핫윙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에요. 닭고기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손질도 해야 되고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리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만들어볼 핫윙은 만드는 과정도 간단합니다. 매콤한 맛을 때 감칠맛을 더 하잖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 핫윙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닭날개입니다. 적당한 지방과 쫀득한 맛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위예요. 저도 아이는 아이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양념장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양념이 필요한데요. 먼저 소금, 후추, 생강가루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고추기름이네요. 중국요리뿐만 아니라 각종 요리에 매콤함을 주는 고추기름입니다. 먼저 닭날개를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씻어줄 거예요. 끓는 물이 아니라 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거네요? 네, 따뜻한 물을 씻어주면 불순물과 나쁜 기름이 빠지고요. 잡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고요. 뜨거운 물에 삶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간편하게 닭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물기를 제거해주네요. 특별히 물기를 꼭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기를 제거 안 하면 양념이 잘 배지도 않고요. 쫀득쫀득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 거죠? 양념장이 어떻게 보면 핫윙의 하이라이트죠? 네, 준비한 양념장을 차례대로 넣을 거예요. 핫 칠리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 유기농 설탕, 다진 마늘 간장 넣어주시고요. 고추기름 넣어주세요. 생강가루와 후추, 소금도 넣고요. 고추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유버터 들어가고요. 청도 살짝 넣어주세요.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꽤 있네요. 이제 재료들 모두 잘 섞어줍니다. 골고루.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이제 손질해놓은 닭날기를 냄비에 넣습니다. 닭고기 사이로 간이 잘 비도록 양념장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저거 할 때 빈 데 있으면 안 돼요. 다 묻혀줘야 돼요. 이대로 뚜껑을 닫는 건가요? 네, 이렇게 6시간 이상 재워두면 닭고기 사이로 간입해서 더욱 맛있습니다. 이제 재워둔 닭고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합니다. 양념에 재운 윙을 오븐에 구울 건데요. 예열된 200도 오븐에 10분 정도 구울 거예요. 오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븐이 없으시면 프라이팬에 핫윙을 돌려 담으시고요. 뚜껑을 덮어 살짝 익혀주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앞뒤로 구워주시면 돼요.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항상 냄비에 80%의 음식이 들어있어야 잘 타지 않습니다. 8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큰 냄비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자체 수분이 적잖아요. 그래서 탈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븐에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뒤집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구워줄 거예요. 중요한 게 앞뒤를 노릇하게 구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식혀 먹으면 쫀득쫀득한 식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노릇노릇한데 이게 뭔가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오븐을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기다림 이후에 드디어 짜잔! 하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한 입에 썩 들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하딩인데요. 핑거푸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뭔가 오븐에 구워서 기름기가 쫙 빠졌을 것 같아요. 매콤하고 담백해서요. 식량 파티 메뉴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요. 굳이 뭐 배달을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금방 또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기에 아주 딱 좋은 하딩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 Neon